막 치퍼 같은 것도 그냥 삼자고 일부러? 몬 다육기 먹는 아프지 그런 거 같아 오징어 먹물 몬 다육기 먹물 몬 다육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름이 뭐야? 피카수미 몬 다육기 이게 먹물인가? 어 먹물 오징어 먹물 몬 다육기 먹물 몬 다육기 처음으로 했지 얼음먹을 거짓말은 ... 아 послед 지금 배고기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양 너무 맛있어 그러게 리조또네 이거 먹는게 뭔가 이렇게?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군 내가 이럴 때 셔츠 맞다 그러니까 이거 안 먹어요 이게 무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